위그노국과 나바르의 왕자로 태어난 앙리는 종교전쟁의 한복판에서 유망한 지도자로 성장했고 프랑스 측으로부터 결혼 제안을 수락한 상황에서 어머니인 여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일국의 왕이자 개신교 진영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데요 세계의 결혼을 코앞에 든 그는 원수와 같은 프랑스 카톨릭 세력과 종교 간 화합이라는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1572년 8월 18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는 극심한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화합을 염원하는 세계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으니 그 주인공들은 바로 동갑내기 사이인 나바르의 구강 앙리 그리고 프랑스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그러나 앙리는 어머니의 사망의 진실에 대한 의구심으로 팽배해 있던 데다 정략 결혼일 뿐 결혼 상대에 대한 별다른 애정이 없었고 개신교도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마고 역시 예식과정에서 예법을 어기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등 혼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처럼 강제된 화합 속 애정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한편 그 비극은 어쩌면 이 예식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위그노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예식 도중 흉탄이 날아들어왔고 다행히 총탄은 그의 왼팔을 꿰뚫는 데 그쳤으나 법인이 그대로 달아나 그의 라이벌인 기지가의 저택 근처에서 종적을 감추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이자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었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통해 구강 샤를 구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널 필요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리는 자신의 아들을 끼고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도를 두고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어쩌면 콜리니를 결혼식 하객으로 끌어들여 암살하려한 그녀의 계획이 미수로 그친 상황에서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이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마구의 옛 애인이자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계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자신의 아버지 프랑스와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앙리의 숙부 루이드 콩데와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떠올렸는데요 그는 이번 기회에 부친의 원한을 갚는 것은 물론 원수 같은 위그노들을 싹 쓸어버리자는 생각을 하며 카트린이 본래 한 명에 대해 품었을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식 이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4일 겁만큼 어리석은 샤를 구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입안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구강을 막기 위해 길즈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길즈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는데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느끼던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소촌의 위그노들이 카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종교사의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추길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왕 샤를 구세가 방에 틀어박혀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없는 결혼을 했지만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던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사를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앙리와 그의 가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했는데요 차마 자신의 사위까지 죽게 할 수 없었던 카트린 역시 기지가로부터 앙리를 보호하는 데 동참했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앙리는 강제 개종 후 사실상 반강금 상태로 파리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태반을 이미 이곳에서 보냈던 데다 타고난 사극성 때문인지 앙리는 프랑스 궁정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한편 성 바르텔로메우 추길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구세는 실성해버렸고 원래가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폴란드의 왕이자 앙주 공작이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거 바로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마지막 군주가 되는 앙리 3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는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가진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한편 앙리드 나바르는 이 당시 그의 막내 처남인 알랑성공 프랑스와와 우정을 쌓았으니 앙리 3세가 후사가 없었던 관계로 졸지의 발로아 왕과 최후의 후계자가 된 프랑스와는 여러 견해 차이로 앙리 3세 및 기지가 된 강경 카톨릭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누이 마고의 도움 속에 파리를 탈출한 그는 국내 온건 카톨릭 세력과 위구노들을 규합해 반정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도자를 잃은 위구노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앙리의 사촌 앙리드 부르붕은 위구노들을 규합해 프랑스에 대한 반격의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던 앙리드 나바르는 비교적 그를 대우해주던 샤를 9세가 죽고 앙리 3세의 즉위와 함께 국내적으로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 오랜 유폐생활에서 벗어날 특별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마침 지난 성 바르틀로메우 추길의 학살 이후 사건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힘이 더욱 강해진 길즈가는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발로와 왕가를 더욱 홀대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길즈가의 새를 누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카트린이 자신의 소나기에 놓인 사위를 이용한 특별한 비책을 내놓은 것인지 사냥을 핑계로 외출한 앙리는 또다시 아내 마고의 도움을 받아 끝내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바르의 왕 앙리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당한 과거를 뒤로한 채 즉각적으로 재개종하면서 위그노의 수장 자리를 되찾았으니 4년 전 대학살 이후 흩어져 있던 위그노의 잔존 세력들은 나바르의 수도 베아른에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참극 그리고 시작된 4년의 유폐기간을 거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앙리드 나바르 끝없는 시련으로 단련된 그는 과연 어머니가 못다 이룬 대화합을 대투쟁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중에 놓여있는 프랑스 정계의 향방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며 자신을 희생해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동합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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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